여러분 안녕하세요. 탓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 며느리한테 사기치다가 딱 걸린 그런 타짜 가족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가슴이 싸늘하다 여긴 시궁창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파오는 이혼보다 빠르니까 예비씨 모는 밑에서 안장 그지같은 예비씨부도 밑에서 안장 난장 원제 예비씨댁이 너무 쎄한데 여러분 이거 한번 봐주세요. 결혼 준비는 이미 예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날짜를 잡진 않았습니다. 상견례는 지난 봄에 했고 같이 살 신혼집도 구해놓은 상태에요. 남친이 모은 돈 절반이랑 저희 엄마가 절반을 내주셨고 예비씨댁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랑 남친 또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 살고 있고 예비씨댁은 저 멀리 지방에 있는데요. 가끔 아들인 저희 남친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그러더라고 너 집에 올 때 꽁꽁이도 같이 데리고 내려와라 이렇게요. 얼굴을 두 번 봤는데 두 번 다 당신들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한 번은 상겨내겠죠. 그런데 이 말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러는 게 듣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한 번 다녀오자 했고 지난 주말에 다녀왔어요. 특히 남친 동생까지 같이 내려오라고 해서 가족 모임 비슷한 걸 하나 싶어가지고 내려간 거죠. 아 이거 제가 잘못 쓴 겁니다. 여동생이 아니고 남동생이에요. 가서 보니까 집이 작아. 큰 편이 아닌데 저랑 남친 그리고 동생의 강아지까지 있어가지고 결국 안되겠다. 애견 펜션을 잡았어요. 먹을 거는 남친 어머니가 모두 미리 준비를 해뒀고 저희한테 그 짐들을 미리 씻고 펜션으로 가라더군요. 당신들은 잠깐 볼 일이 있고 그걸 먼저 보고 온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 하고 저랑 남친이 먼저 출발을 했죠. 그리고 가서 준비하는 거 역시 저랑 남친 둘이서 다 했어요. 남친 어머니가 미리 준비한 음식들 정리, 짐정리, 고기 구울 거, 사이드 메뉴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녁 8시 반이 넘어서 남친 부모님이 펜션에 도착을 했고 다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아무런 말이 없는 거야. 뒷정리도 당연히 저랑 남친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남친이 눈치껏 자기가 설거지하고 뒷정리까지 다 한다고 하길래 저는 쓰레기 분리수거랑 그 나머지 뒷정리를 도왔는데요. 뭐 대부분 남친이 한 거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저랑 남친 이 두 사람은 분주하고 동생은 물론 남친 부모님도 저희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예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그래 음식 준비들 미리 하는 거야 당신이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을 먹자는 말도 없고 아무 음식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도. 결국에 또 남친과 제가 눈치껏 아침을 차렸고요. 다 먹었는데. 그렇는데 뒷정리도 마찬가지야. 또 지난 밤처럼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아무도 안 해. 그런데 또 저랑 남친이 둘이서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남친이 한다고 합니다. 일단 알았다 하고 저 혼자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부터 뭔가 기분이 이상한 거야. 특히 여기 숙소에는 고무장갑이 없었거든요. 남친 어머니가 그제야 그걸 봤나 봐요. 자기 아들 손에 습진 생기는 거 아니냐며 막 호두갑을 떨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방 안에 있는데 다 들려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다 뭐냐? 아니 고무장갑이 없냐? 아이고! 그러다가 습진 생기겠다. 우리 아들 습진 생기면 안 되는데.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저는 듣고 모른 척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 이때 당시엔 막 경황이 없어서 그냥 대충 넘기고 왔는데 다 알고 집에 오는 길에 가만히 곱씹어보니까 기분 너무 거지같은 거야. 아니 자기들이 불러놓고 왜 부려먹는 겁니까? 그리고 남친 자기 혼자 고향집에 내려가면 설거지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들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다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음식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고. 아 그리고요. 펜션에서 오간 이야기들 중에 이게 진짜 뭔가 새하고 이상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결혼하기 전에 명절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에 하루 전날에 한번 내려와가지고 시할머니랑 시외할머니 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랍니다. 그 전날에 가야 하는 이유는 그날에 가야만 그 집 가족들, 친척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이며 또 그 할머니들이 워낙에 고령이라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에 못 오실 것 같아서 미리 가서 인사를 해라 이거였어요. 서울에서 4시간 거리인데 명절 전날이면 더 걸리겠죠? 안 봐도 뻔하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오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고 계속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다 가족인데 우리가 한 달에 두세 번은 얼굴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저희가 신혼집을 구한 그 동네 혹은 그 근처 그조차 안되면 그나마 좀 가까운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오고 싶다. 이 말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서울 중심에 제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요. 신혼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곳이 비게 됩니다. 아, 쓴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네요. 해서 거기를 월세를 주거나 아니면 아예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비게 되는 걸 확인하고 남친, 동생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월세나 전세로 사는 게 어떠냐며 계속 물어봤어요. 물론 이게 다른 사람이 주는 거랑 똑같이 받는다면 즉 시세만 제대로 쳐준다면 그렇다면 딱히 상관이 없기는 한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그 오피스텔을 주인인 제끼 아니라 남친과 저 이 두 사람의 공동소유처럼 생각하는 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거 제가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랬더니 지금 팔면 안 되나느니 아깝다느니 그걸 왜 파니 어쩌니 참견도 우지게 하고 그리고 남친, 동생이 전세로 그 오피스텔에 들어와 살게 되면 그 돈 남친 아버지가 자기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농담, 진담? 아무튼 그지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자기 작은 아들한테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시아버지한테 그래서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건 이 사람과 상관이 없는 순수한 제자선이에요 이렇게 정색을 하고 진지하게 손을 딱 그었더니 어이구 그냥 농담인데 뭐 그렇게 딱딱하게 말하냐 이랍니다 아니 뭐 이거 말고도 이상했던 게 여러 개 더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이상한 것들만 따로 추려본 거였고요 여하튼 여기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팍 식었고 지금이라도 돌아설 생각인데 뭐 신혼집 계약금은 아깝지만 어떤가요?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 미친 거 맞죠? 댓글 1번 어서 도망가라는 신호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끌깍 2번 쓴이가 느낀 게 맞죠 인간들이 염치가 없으니까 예비 며느리 오피스텔까지 넘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느끼는 그 찝찝한 마음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살아보면 알겠지만 그 아들 즉 네 남친도 결국 지 부모를 닮아서 자기 부모가 무슨 개그지 같은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결국 뭐 너만 고통당하는 거예요 3번 손님을 불러다 일이나 시키고 자기들은 쳐놓는다는 점에서 이미 글러 쳐먹었죠 다 같이 일을 하는 분위기에서 나도 같이 거두는 거랑 나만 일하는 거랑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야 결혼 전부터 이러면 결혼하고 난 뒤엔 네 남편마저 안 할 겁니다 심지어 그도 모자라 며느리 재산과 돈까지 아들 돈으로 알고 있다고 이건 진짜 개노답인 거고 결혼하면 뭐 100% 이혼이죠 견디면 집할 집권이고 4번 와 니마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이라도 제발 유턴하세요 저 인간들 지 아들 결혼하면 100% 할까 예약이야 쓰니 오피스텔도 시동생한테 달라고 지랄할 거라고요 달랄랄랄랄 지금 겪었던 그거 그게 네 인생 최고의 대접이라는 것만 꼭 명심하세요 6번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며느리 오피스텔 전세금을 본인 사업자금으로 빌려달라고 돌았나 본심을 다 말하고 거기서 쓴이가 선을 딱 그으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농담이다 이지랄 아니 거기서 남친은 뭐래요 설마 그냥 입국 처닫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지 아버지 생각이 동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쓴이가 오피스텔도 있고 또 집도 처갓댁에서 도와주니까 눈치 까고 설거지라도 한 거지 이게 결혼 후에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저거 엄마 아빠처럼 모르는 척 쇼파에 앉아 TV나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결혼 당장 멈추라고 조상님이 신호 오지게 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대로 강행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지팔 집권이지 뭐 끌 끌 끌 끌 7번 모르겠어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나마 남친은 쓴이 눈치를 봐가며 설거지라도 하는 거야 연기하는 거라고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고 어서 도망가라고 신호를 주는데 설마 걔 멍청하게 도망 안 가는 거 아니겠죠 호구야 8번 8번 이게 제가 요리를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래 당신들이 어쩌나 보자 하면서 일단은 따랐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밥을 다 먹고도 가만히 멀뚱히 앉아 있더라구요 제가 나서서 설거지를 먼저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과일이라도 깎아봐라 저도 그래요 부모님이 작은 평수 아파트를 한 채 주셨는데 이거 전세로 주고 있다가 결혼하면 그 사람들 나가고 우리가 살 거라고 하니까 공동 명의가 어쩌고 저쩌고 와 미친 것들 맞아요 나오자마자 바로 헤어지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이 인간은 물론이고 이 인간은 엄마까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매달리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미쳤어 니들이랑 가족이 되게 꺼져 쓰니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이랑 결혼하세요 지금 연기하는 거 아냐 나머지는 연기조차도 못하는 거고 지금도 저지랄인데 나중에 하면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여기서 쓴 이 남친이 평소에도 자기가 혼자 집에 갔을 때 엄마 대신해가지고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신혼집도 구했겠다 상견례도 했겠다 본색 드러내는 거고 남친은 아직도 뭔가 불안해가지고 연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사기치는 거죠 설마 결혼하진 않겠죠? 감사합니다